다들 그렇게 말하지 모든 일을 끝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다시 어둠이 세상에 밀려오고 공포의 기운이 모진 바람을 타고 불어오면 사람들은 힘과 용기를 닮아야 되기도 하지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피는 게 나을텐데 내가 어둠 속에서 본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도 안전하진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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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목소리를 다는 거에ante 여기도 안전하진 않겠어 아마도 안전하진 않겠어 어마도 안전하진 않겠어 여기도 안전하진 않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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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